새로운 데이터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링크에 접속해 파일을 받거나 클래스룸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실습하기 전에 파일 메뉴에서 사본 만들기를 실행해 주십시오. 2021년 국회의원 재산 데이터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토지만 추출한 자료입니다. 주소와 면적 등의 정보가 한 곳에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를 써서 주소와 면적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재산의 명세 열 옆에 오른쪽에 일렬 삽입해서 새로운 열을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 검색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 S-E-A-R-C-H, search라고 입력합니다. 괄호를 열고 첫 번째 인수에 큰 따옴표 번지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인수에는 재산의 명세가 있는 칸을 선택합니다. 맨 끝까지 채워줍니다. 주소 문자열에서 번지가 등장하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열을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left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괄호를 열고 주소가 있는 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search 결과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함수 계산 결과가 번까지만 나옵니다. left 함수 두 번째 인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함수를 맨 끝까지 채워 넣습니다. 이번에는 번지까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 정보, 면적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문자열 전체 길이를 계산하고 번지까지의 길이를 빼면 됩니다. 열을 두 개 추가합니다. 먼저 len, length 함수로 문자열 길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right 함수를 사용해서 오른쪽에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서는 주소 문자열을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에서는 전체 길이 선택, 빼기, 번지까지의 길이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번지의 번 다음에 g와 띄어쓰기까지 표시됩니다. right 함수의 두 번째 인수에서 빼기 2를 해줍니다. 이제 면적만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제목을 바꿔주겠습니다. left 함수로 가지고 온 열에는 주소, right 함수로 가지고 온 열에는 면적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열 함수를 써서 주소와 면적을 추출하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what the means of the rest of the room is focused. where the children who are fromалист to Eden we use Black said, we use Black said,